네. 다섯 분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는 수요정치클럽 시간입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조금. 약간 이제 처음에 너무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코너로 첫 번째 주제가요. 중단된 생중계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장시였는데 저는 abc로 보고 있었어요. 미국 abc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거예요. mbc는 방송 끊었다. 이러면서 일단 좀 있다가 abc도 끊더라고요. 유일하게 cnn이 끝까지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을 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재건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방송사에서 더 이상 못 듣겠다.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다라면서 할 수 없이 우리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우리는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그쪽 젊은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증인이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증인이냐 증거나 이런 걸 두고 나오는 걸 보면 허접해요. 그럼 그다음에는 그 증인양 증거는 사라지고 뭐가 남냐 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공산당과 협조를 해서 중국과 함께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민경호 의원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합해봤더니만 팔로우 더 파티라는 중국어 단어가 나왔다. 그런 게 이제 가다 보면 흐름이 놓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 모르는 지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민경호 의원님도 처음에는 언론이 봤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부정선거인 이유가 개표에 사용된 노트북에 윈도우 10을 쓰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가면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했을지 모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끊어야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윈도우 10 발표회 이후에 모든 언론이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네바다주에서 무슨 이런 부정투표를 하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박스에서 공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서 그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송파구의 내가 봉인지를 봉인했는데 내 사인이 달라졌다라고 주장한 개표 참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기간 사인 맞고요. 그런 거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도난되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들고 온 거고요.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똑같은 패턴을 갈 것이고 다만 한국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트럼프는 매수 논리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이 부정선거론자의 끝은 뭐냐면 우체국과 선관위가 매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이 본인이 국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매수론을 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민경호 의원님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민트 동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우체국이 매수되었다는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매수되었다를 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가 매수되었다도 미국에서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주별로 이제 이런 선거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에서 이런 주장하면 바보 취급받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주별 선관위별로 이 사람들이 매수된 정황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다. 신상식입니다. 이런 음모론 투표부정 음모론은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음모론이 확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체국, 선관위, 투표개표요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음모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하거나. 뭐가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가 잘 나오니까 여기서 방송하신 분이 옛날에 K값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도저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그분은 그러고도 가령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갑자기 내가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세요. 다 상기적인 거라니까 트럼프도 민경호가 가성비 나오니까. 신상식 변호사님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음모론의 끝은 사실은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거대한 음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국 공산당과 맞서 어떻게 싸울 거야 지금 대한민국 당에서. 그래서 가성비 안 나오는 얘기고 그런 음모론의 끝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건데 여튼 저는 좀 놀랍게 봤던 거는 사실 그래 저럴 수 있어야지. 중간에 저렇게 근거 없이 사기 주장 얘기하면 그래 방송 공공제인데 전파당비하지 말고 끊어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끊네. 참 놀랬어요. 진짜 끊네. 과감하다. 그런데 이제 민경호 민트동맹 얘기하시는데 참 과감하신 분이에요. 남들 다 손절할 때 미국에 있는 방송사까지 다 손절하는데 이 폭망장애에 과감하게 민트동맹을 들고 나와서 뭘 어떤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존재감 과시하다가 결국은 유튜브로 가지 않으실까. 유튜브에서 슈퍼챗 받는 쪽으로 가지 않으실까. 민경호 고객님도 그런데 본인이 옳다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이 말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겪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그렇군요. 우리 박진영입니다. 저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이게 예측해보면 트럼프의 앞으로의 미래일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소송하고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12월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하면 원래 땡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일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이래서 하원 개원 이렇게까지 가는 트럼프가 작전을 쓸 것 같은데 여기에 미국에서 가장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언론들이 나서서 트럼프 불복 프레임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이런 사실 이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트럼프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지속해서 미국을 어지럽히면서 불복 프레임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빨리 종결짓는 방법은 어쨌든 수치적으로 빨리 검표라는 개표를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미국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별로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개표가 거의 끝나가지고 남은 표를 다 개표해도 이길 수 없는 곳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질의한 논쟁을 입고 나가는 게 이 사람도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고 있는 것인데 끝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저는 빨리 대법원이 재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경우 의원님과 다른 취지로 재검표를 빨리 해가지고 이 논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사실 좀 우스운 재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내야지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당무감사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당무감사의 저희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론 때문에 당 이미지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처결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빨리 그걸 안 끝내니까 저희가 당무감사해가지고 당협의원장 자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다는데 김성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에 좀 계셨잖아요. 네. 저는 방송을 pbs를 봤어요. 미국에 ebs같은 pbs 방송을 봤는데 그거 전혀 거. 역시 캐릭터 있으셔. 그 전에 방송을 그러니까 끊던 방송 전에도 한번 이스트윙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나오고 있는데 제목에 이게 가짜를 퍼뜨리고 있다는 말이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에 화면은 전송을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돼서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목에 박아놓고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 끊고 cnn의 앵커는 나와서 이 뚱뚱한 거북이가 뒤집어져 갖고 다시 몸을 뒤집으려고 어둥보둥 거리는 꼴이 우스웠다는 얘기를 이렇게 제목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요. 2011년 1월에 청와대에 가서 펜도 들고 오지 말고 노트도 들고 오지 말고 들어와서 내가 하는 얘기만 들어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했던 신년 간담회에 두 손을 앞으로 공손히 모으고 다과를 즐기던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서 무슨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그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갔으며 게다가 2017년 1월이면 거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인데도 일제히 두 손을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가 그것이 이번 거랑 대비가 되면서 좀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기자들의 배짱이라든지. 그렇죠. 사실 원래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두 손을 조아리고 아무것도 적지 않는 모습에서 받았던 충격이 이번에 방송 끊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이 아무리 민주주의가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언론의 맛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구영우 최고위원. 네. 저는 뭐 너무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영방송이 주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 거의 없고 다 종편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종편이 생길 때 엄청 반발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말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영방송이 없고 그런 종편이 활기를 쳐도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런 지금 공영방송이 어떤 항상 뭐 이 정권에서는 정권마다 다르는 그런 어떤 공영방송의 편향성 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방송했으면 좋겠다. 뭐 참고를 뒤치고 하여튼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충격이긴 했어요. 그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폭스뉴스에서도 당시 폭스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워 하면서 다 끊어버리면서. 저는 근데 정치라는 게 조금 더 이제 대중에 가까이 가려면 엄숙주의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비슷한 행동을 했으면은 뭐 대통령께서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일찍 끊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방송사에 오히려 불경론인 이런 걸 들고 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예를 들어 대선 토론만 해도 지난번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를 이제 뭐 얼간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무슨 뭐 광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원색적인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런 토론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서로의 성격도 검증되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순번제로 한 abcd의 토론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도 좀 방송사가 다르니까 좀 특색 있는 방송사든 특색 있는 토론 같은 걸 준비하고 후보들 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k-본부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하고 대담하고 그랬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야기 많았잖아요. 얼굴을 왜 찌푸리고 있느냐 해서 뭐 열성 지지자들이 뭐 이 기자를 신상털기라고 하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왜 곤란한 질문을 했느냐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또 저기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한 아이돌의 뭐 사촌 누나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돌까지 지금 뭐 좀 타격을 받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게 사실 기자들한테 뭔가 조금 움츠리게 하는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김성혜입니다. 그 측면에 반대는 뭘 봐야 되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특히 조국 장관 때부터 더 심해지긴 했는데 정치인들을 단죄할 때 주변 가족들을 터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때 조국 장관 때도 딸네 집에 오피스텔을 두들기는 것이 취재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가족 일가족을 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반작용이 뭐가 생겼냐면 그러면 기자들도 그렇게 관계없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터니까 우리도 기자들을 털어도 되겠네. 이런 서로 폭로전의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 내용을 다 폭로한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상태가 됐는데 저는 이것의 원죄는 검찰하고 언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먼저 시작한 거죠. 기자회견이 먼저였는데요. 기자들이 먼저였죠. 아니 기자 성이 그 kbs 기자의 문재진 대통령 인테부가 먼저였다고요. 그때는 그 기자에 대한 욕을 하는 정도 이제 지금 언론 기사 나오는 것마다 이 기사가 어느 대학 이 기자가 어느 대학 졸업했고 뭘 했고 옛날에 무슨 기사를 썼고 누구랑 세웠고 이런 것까지 폭로한 건 최근에 댓글 테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그런 얘기인데. 심지어 그거 말고도 이제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언론인을 그만두고 지금 저희 당의 대변인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 어느 정도의 사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지지자들에게서 나왔는지는 다 기억하실걸요. 없었다고 하긴 좀 몰랐어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뭐냐 이건 참 질문 답지 못한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거북이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 좋아한다면서요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김성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서로가 품격을 지키고 어느 정도의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그래서 박진영 부대님 여권 사정을 잘하실 테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담보를 언제 하신답니까 그건 모르겠네. 저도 몰라서 물어봐야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런 것도 사실은 에이없는 질문인 거예요. 왜요. 한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굉장히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건 박근혜 정부보다는 아니 아니 내 말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횟수적으로는 좀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기자회견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예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이거 우리가 지금 유준석 최고하고 저하고 말다툼해서 누가 이런 게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은 갑자기 든 궁금증은 거북이가 뚱뚱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였으니까요. 또 우리가 약간 좋은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고요. 월성원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탈원전 공약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다들 아시자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공약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가 약간 문제가 됐던 것도 같고요. 먼저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치고 돌아가려고.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무엇무엇 무엇이다. 이 한 줄평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혜 대표님.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대권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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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3회에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건으로 3번 고발이 됐어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지검장이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다 3번 다 각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경주에도 3차례 들어갔는데 각하가 돼서 총 6차례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이 원전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정책적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놓고 보면 검찰이 시작하자마자 비서관을 먼저 털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전 폐기를 지시한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점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대통령을 지금 기소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내부에서는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이 되면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건이니까 지금 증거를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권을 잡으면 그다음에 문재인을 이걸로 기소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18년 19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있던 지검에서 각하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 알다시피 이번에 감사원 보고서가 트리거가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 촉발된 수사인데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트리거는 지역위원회가 대전지검에도 고발을 하니까 그걸 냉큼 물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번에 결국에는 검찰에서 밝히는 것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감사 방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던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겠지만 하지 않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이번에 어려운 감사를 하셨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칭찬하고 취하하지만 거꾸로 본인이 분명히 국회에서 밝힌 거로는 이렇게 감사 정황이 심했던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증거 인멸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사실관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당히 비겁한 처진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원법에는 명백하게 공무원이 감사 방해했을 때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고발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정권과 다투는 역할을 한창 정권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게 떠넘기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처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서 한 정황도 그렇고. 압수수색 및 혐의를 씌운 것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건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봅니다. 구형모 최고위원.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거저먹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원에서 항상 이런 해당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항상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도 7000페이지나 나타났다고 보다 됐고. 그럼 검찰에서는 사실 이게 수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수사를 기관들 기관이 못하니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감사에서 결과가 났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번역 정치의 의미가 없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저먹기 수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식 변호사님.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주권재검 복수극이다.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검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주권이 검찰에게 있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넘게 끌어온 게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본다면 인사권 농단 사건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번 검찰 월성 1호기는 정책 결정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원전 탈원전 정책에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여요. 특히 저는 압수수색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딱 그다음 칼끝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국가스공사 최희봉 사장 대표실과 비서실 압수수색했거든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할 때 산업정책 비서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에요. 왜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표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겠냐. 이 양반이 그냥 가스공사 사장이라서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정책 비서관, 전 산업정책 비서관이라서 압수수색한 거고 그렇다면 이 압수수색이나 이 수사를 통해서 칼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주권재민을 주권재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검찰의 복수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감사원도 정치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강제 수사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마저 말씀드리면 저는 감사원이 저는 국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원전 정책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회에서 결론 내렸어야 될 문제를 감사원에다 감사회를 한 것 자체가 사실 감사원은 정책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결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획된 프로세스 아니냐.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자료를 검찰한테 보내고 야당의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수사 아니냐고 양희원영 의원이 오늘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여기서 오늘 더 나온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감찰한 자료로 봤을 때는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시민단체 하던 분도 아니고 30년 동안 판사하다 사법연수원장 지내고 지금 감사원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본인의 명예를 걸고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의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는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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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최고위는 어떻게 봅니다. 노다지다전 이렇게 봅니다. 노다지.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경제적 손실이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따져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을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월성 원전을 다시 고쳐가지고 몇천억의 비용이 투입됐는데 조기 폐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 몇천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결국에는 탈원전 정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 주가도 반토막 났고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자체가 만약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시각엔 동의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인 죄를 물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건 해야 되고 감사를 방해하려고 한 정황에 대해서 그게 어느 선에서의 지시였느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백운규 장관이 이렇게 죽고 싶냐는 얘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어쨌든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국정농단이죠. 저는 그 두 가지는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옛날에 민주당에서 4대강이나 아니면 자원회교해서 이걸 형사범죄화시키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이 부분 정책에 대한 판단은 아까 말했던 선거로 인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되 다만 감사원이 들어갔을 때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전 청와대가 아무리 청와대가 정책과 관련돼서 해당 부서를 쪼은 것과 최순실했던 국정농단과를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모든 것을 국정농단에 맞추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영 부대별님 말씀 좀 하시기에도 동양대 포참당도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표참장도 권력의 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 떨어지신다고 들어오시기를 그러시더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수사는 검찰 병이다. 병입니다. 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비서관과 가수공사 사장을 우선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 방해를 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수색영장을 물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가수공사 사장과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보면 섬세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세로 감사원에서 검찰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건 있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이전에 규칙 위반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위협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판단은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처 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자료를 줘서 이것이 규칙 위반 수준인가 아니면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게 대해서 판단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것이 오자마자 사실은 오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딱히 발부하고 야당이 2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21일 날 표현을 했습니다만 1개 지역위원회가 고발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강업적 수사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는 이어나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늘 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요새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1위인 건 처음 봤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1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이면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대략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지지를 했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쪽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으시구나. 선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도 여당의 구성원을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장식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민주당이 맞아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야당의 후보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모르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변변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위에서 한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1등을 하고 있으면. 불공평하세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당이 변변한 후보가 없다는 거 그게 미안해하고 말하고 말이에요. 미안해야죠. 옆에 고용보시고에는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얘기가 빠른데.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큰 맷돌이 그냥 머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당이 뭐 별거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 내지는 뭐 이게 참 오히려 저쪽 국민의힘 쪽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도 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할 수도 있고 표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좀 깊이 좀 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사실 뭐 추 장관이 도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본질이 지금 놓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을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권력을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우리가 다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되는 검찰개혁은 제도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대립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행령 지나치게 검찰한테 여전히 수사 폭을 넓게 준 시행령 제대로 고치고 이 사태를 최근의 사태를 거치면서 수사권이 진짜로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가 개정안 또 내놓고 라고 하는 제도개혁의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딴 것보다도 이 수치가 나온 다음에 오늘부터 아침부터 만난 민주당 쪽 패널들 여권 송영 패널들이 제가 이거 물어보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많이 기억나거든요. 민주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이런 건데 대선 여론조사 1위를 윤석열 총장 해버리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 조사와 다르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냐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문제라는 여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라는 게 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여론조사로 드러난 민심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여론조사도 무시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민주적 통제에 반하는 행황을 하고 있고 민주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선 지지율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수치가 갈수록 나올 때마다 지금 검찰과 관련된 검찰개혁 분란에 있어가지고 과연 추미애 장관이 교조적으로 한 얘기들이 옳은 것인지 한번 여당이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박진영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50% 이상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남짓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예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바라지 않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않나 인치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구영구 측에 의한. 국민의힘이 갈수록 갈수록 점점 쪼그라들고 힘이 들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야권의 후보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후보가 제일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일향 말씀하시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위권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여지 여러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거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다 합하고 야권 합해봐야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 더 압수하는 건 맞긴 맞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연대, 새로운 혁신연대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 대변님.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님 답변부터 잠깐 드리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대로 간 포퓰리즘이 되겠죠. 그런 점은 같이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의힘 내에 친박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 따뜻하게 녹은 거죠. 내가 차라리 윤석열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찌른 사람이라는 원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지지하는 분들을 다 모으면 35% 안팎이 될 텐데 거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너무 커져서 지금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분들은 아예 거론이 안 되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건강한 대선 후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6년 5월에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탄핵 전이죠. 한 걸 보면 반기문 총재가 이거는 개요 안 읽어도 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5% 정도 나오고 문재인 후보가 22% 안철수 후보가 12%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실 테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지지율은 국민의힘에게 가장 뼈아픈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자주 구도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의외로 선거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여권의 대표주자일 텐데 이 두 분들의 표가 20%대로 나오는 지금 지지율이 이게 합집합을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아까 표현됐던 야권의 주자들 윤석열 총장도 만약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이 주자들과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안철수 대표까지의 표를 합쳐서 그게 합집합이 얼마나 나오냐 그거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당연구소들에서는 지금 이미 가상대결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드물게 유출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당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정당연구소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장에서의 가상대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화끈 달아올 텐데 저는 그 양자구도라는 것에서의 여전히 득표력이라는 것은 이번에 트럼프 대 바이든 이런 선거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측하는 방향과 정장 지지율과는 다르게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빨리 진행할게요. 신당 창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또 신당 창당 카드를 던졌는데요. 내년 재보궐에서 큰 변수가 될지 이 부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줄평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에게 무엇무엇무엇이다. 내지는 민주당에게 안철수 신당은 무엇무엇무엇이다.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애 대변인부터 먼저 가볼게요. 안철수 신당은 국민의힘에게 스테로이드제다. 세 글자. 어떻게 세 글자 딱 맞춰요. 세 글자 맞추는 사람 하도 없어. 지금까지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려고 스쿼트도 100개씩 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장지원 의원 동거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저 pt를 내쫓고 새로 사람을 뽑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그런 건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제를 낳아서 그날 하루 일할 수 있도록 기운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라는 중도의 이미지를 업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약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체질 개선을 해라.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시키는 스쿼트가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네. 박진영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에게 왕피곤이다. 왕피곤. 네. 민주당에게 안철수 신당은 별 관심 없는데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만 안철수 대표가 정계 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 중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나 외부에 전현직 대권주자들을 해결을 처리해야 되는데 박연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까지 들어오면 더욱 피곤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독자적인 일부 중도적인 몇 분들을 엮어서 신당을 할 수 있지 결국 정계 개편까지는 가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소 최고위원. 저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안철수 대표의 이 세정치라는 이 구호도 그렇고 중도라는 것이 이제 계속 재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은 김종인 또는 국민의힘에게 김선달 같은 느낌이 약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선달이 자기가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닌데 대동강에 가 가지고 내 거다 이래 온 다음에 여기다 물 팔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도 새정치 이거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거를 등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형이라는 것이 과연 중도가 실체적 존재로서 존재했느냐 아니면 과거에 반문 반박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토 투표의 성격으로 대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안철수 대표였느냐. 이게 항상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표라는 것이 그 온전히 이제 자신들의 엔티티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빈 공간으로서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팔았거든요. 대동강 물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양자구도가 약간 정착되는 상황 속에서 대동강 물 팔아먹을 공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선달이다. 기다리고 계세요. 고용물체 고용. 마지막 기회를 제가 드립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안철수 신장은 김종인에게 아오 안이다.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뜻입니다. 아 아오 안. 세 글자 맞췄다고 그러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잘했어 형님. 우리가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안철수 대표한테 화살이 가요. 복수 칼날 갈비 있으라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안철수 그 사람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합법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그 사람은 경제를 몰라. 누구누구 그 사람 신경 안 써 뭐 이런 거거든요. 정치를 몰라.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못 꼭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생각한다기 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분명히 안철수 대표는 진짜 아웃 오브 안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발언. 더군다나 그것이 내년에 뭐 안철수 대표가 무슨 개혁연대 미래연대 무슨 연대 플랫폼 뭐 어쩌고 온갖 연대를 다 얘기해줘서 사실은 반문연대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문연대로 내년 선거를 이길 수 있냐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은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달리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 그럼 반문연대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거냐 말 거냐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신당까지 얘기가 나오면 아오아니죠. 김종인 위원장. 아오아니다. 자 드디어 구영모 최고위원 차례입니다. 안철수 신당 뭐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종인 및 반 안철수에게 황천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천길? 지금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게 어떤 야권 혁신연대 플랫폼에서 가장 강도 높은 거를 잠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안철수 신당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다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친박 어떤 그룹도 그렇고 지금 장제원 의원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황천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천길이다. 저는 저한테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칭찬을 10분 동안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건 영혼이 없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부산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연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만약 그런 표를 땡길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아젠다를 제시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카드다리를 볼 텐데 제가 김선달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중도와 새 정치를 내가 갖고 있다. 한 달 와가지고 이거 살래 말래. 니네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안 된다. 내가 파는 거 받아라. 이거 교조적인 자세거든요. 칭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제일 낫다.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10분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구영모 최고위원 짐성애 배변인 기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